지금 시각은 밤 11시 15분쯤이에요. 오늘도 열심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사 성경입니다. 오늘은 한 학생이 학교를 못 오게 되었나봐요. 도착! 오늘은 강남초에서 촬영을 합니다. 강남초의 가운누리 도서관에서 촬영을 했고요. 방학 중에 다른 학교로 출근을 한다 생각하니까 조금 감회가 새로웠어요. 안녕하세요. 교사 성경입니다. 오늘은 한 학생이 학교를 못 오게 되었나봐요. 한 학년을 지내다보면 학생들이 절적하는 일을 받습니다. 가야합니다. 둘 속에 질병에 나갑니다. 하나하로 하나하로 네 바로 가셨죠? 선생님 박수 조금만 부탁드릴게요. 네 두 번 하고 네 지금 그냥 같이 네 됐습니다. 네 다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액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다보면 출결, 교회 체험학습, 학사일정 전학 등이 궁금하실텐데요. 울산 샌벤져스가 알려드립니다. 오케이 컷. 네 좋습니다. 액션 궁금한거? 여기 다행성 다행성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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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